통제형 길놀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순신의 결심 그리고 출정이라는 주제로 펼치는 제58회 여수 거북선 축제에서 축제에 동참할 국민을 모집합니다 거북선 축제에 꽂힌 통제형 퍼레이드에서 임진왜란 당시 승리의 주역인 조선수군복장으로 변복하여 거북선 판옥선과 함께 행진 퍼포먼스에 동참할 국민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500명이며 대상은 18세에서 63세 남녀로 혜택으로는 통사시간 최대 7시간 지급 및 교통비 식비 지원합니다